올해 알차이머 항체 치료제 레켄비의 미국 식품의약국 승인에 이어 내년에 도난의 맙도 허가가 예상되며 치료제 시장이 본격적인 개화를 앞두고 있습니다. 미국 정부의 임상시험 등록 사이트에 따르면 현재 전 세계에서 알차이머병 치료를 위해 신약후보물질에 대한 195개 임상시험이 진행 중입니다. 레켄비는 지난해 1월 가속 승인을 받은 데 이어 올해 7월 정식 승인을 받은 만큼 임상 3상에 있는 물질들 역시 승인 신청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레켄비의 후속주자인 도난의 맙은 내년 1분기 FDA 승인이 점쳐집니다. 국내 바이오 기업도 초기 시장 진입을 위해 신약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다중기전 경구용 치료제 AR1001을 개발 중인 아리바이오는 한국과 미국 등에서 글로벌 임상 3상을 진행 중입니다. 이 밖에 젠백센 카엘, 오토텍 바이오, 오스코텍 등이 임상을 진행 중입니다. 알차이머병의 원인은 아직 명확히 밝혀지지 않았지만 베타아밀로이드와 타우라는 독성 단백질이 뇌에 축적돼 발병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시판 중인 레켄비는 높은 비용과 경증 환자를 위한 약물인 만큼 여전히 근본적 치료제에 대한 미충족 수요는 높은 상황입니다. 뉴스토마토 홍련입니다.